강남, 성수동, 또 영등포 지역, 중공업 지역들 이렇게 거론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유망하다라는 이유하고 근거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고 그 외적으로도 참 여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소위 말하는 아까 보물 같은 지역이다라고 꼽는 지역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요 지역 대표적으로 일단 강남권 먼저 말씀드리면 풍부한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항상 많은 수요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살짝 주춤해서 압구정 로데오가 한번 주춤했기 때문에 떨어졌던 사례는 있지만 반대로 지금은 많은 다시 유입을 통해서 상권이 다시 두터워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수동이나 영등포 지역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요 지역 외에 또 흔히들 생각하는 대표적인 상권인 합정이나 홍대 쪽이나 연남동, 이태원, 종로 쪽도 대표적인 상권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입지에 좋은 건물의 형태가 나와 있다면 같이 보셔도 충분히 투자 쪽으로도 고민해보실 법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보면 보통 건물을 사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인구라든지 산업 일자리 수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서울과 안에서도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뽑히고 또 말씀하셨던 성수동하고 영등포 중공업 지역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용적률이라는 게 400%이기 때문에 토지를 활용을 하고 바닥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나 향후에 또 개발을 했을 때 이런 이점들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합정 홍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문화나 콘텐츠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역시 유망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